다양한 음료수로 정수 필터의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혼 아이스의 아롬 엠브레인 필터로 정수를 하면 음료수도 맑은 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필터의 정수 능력을 확인해 볼까요? 보이시죠? 아롬 엠브레인 필터로 걸은 물은 아주 완벽하게 깨끗한 물로 정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롬 엠브레인이 아닌 직수형에 주로 쓰이는 나노 필터로 걸렀을 때는 음료수가 완벽하게 정수되지 못했네요.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DS 측정 결과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차이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필터에 따른 정수 능력의 차이 이제 마시는 물을 고를 땐 아롬 엠브레인 필터가 적용된 청호의 기술을 꼭 기억하세요.